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자하오. 저는 배우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입니다. 저희 영화 이 10월 27일 대만에서도 개봉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. 치약산은 한국의 유명한 괴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보시는 동안 아주 긴장감 넘치는 공포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꼭 극장에서 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치약산에서는 18토막나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. 예전에 치약산에서 토막살이 있었다던데 치약산 괴담이라고. 치약산 괴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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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